저는 태어나서 제가 정치사를 다 훑어본 건 아니지만 비상대책위원회를 많이 보면서 이런 형태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제가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저희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이 있었겠죠 그래서 매 맞을 상태에서 국민들께 읍소하는 건데 그 매 맞는 원인이 뭐냐면요 강서구 총정 선거 때도 우리가 국민들이 표현해 주셨고 결국 모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 그리고 국민의힘의 기회주의가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문제를 진단을 했는지 못했는지 더 윤석열 대통령다운 분을 지금 데려다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짠 겁니다 짜가지고 손님이 컴플레인을 해요 아 음식 너무 짜다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더 짠 음식을 지금 갖고 와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맘대로 돈이나 내고 가라 이런 식이거든요 전 이거는 정말 국민 알기를 뭘로 아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식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말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보는 비대위의 형태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출신이 바로 넘어온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상권불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상의 원인인 사람 몸통인 사람이 와가지고 비상을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발상은 정말 처음이다 이런 비대위는 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은 최소한 이런 것 같아요 최소한 술은 안 먹는다 술은 안 먹는다 일은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 그래도 중진 의원이 하는 이야기니까 물론 이제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라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있겠죠 그냥 허물어질 정당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들은 민주당이 약간 좀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사람들이 주가 조작이나 이것보다 명품 빼게 더 반응하는 것 같아요 현물 보이는 거에 시각적 효과가 엄청 무서운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너무 믿어서 그러니까 우리 찍어주겠지 이걸로 가면 또 곤란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정성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보였던 행태를 보면 국무위원으로서의 행동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정치적이었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국무위원이 나서서 정치적 발언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당 의원들의 과거를 들쳐서 상임위장에서 똑같이 맞받아치고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오기 전에 했던 것 중에 시행령 정치잖아요 그 다음에 상위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가지고 무력화시킴으로써 입법 기능을 무력화 종국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상권분립의 어떤 기본정신을 파괴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제 정당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정당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 정당으로 들어오면서도 좀 보실 게 뭐냐면 한동훈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권력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고요 어떤 권력 분점이나 크게 이제 권력 구조 관점에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관계 한동훈의 관계를 이해할 것보다는 결국은 개인 간의 운명 공동체 자기도 윤석열을 칠 카드를 갖고 있고 칼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김건이나 윤석열도 한동훈을 칠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비대위원장을 주니 김건희 특검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라 처리를 안 하는 게 어떤 아니 그때도 7분간의 인터뷰인가요?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악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매일 브리핑을 하는데 특검에서 매일 12조인가요? 특검법 12조에 나와 있는 일일 브리핑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조항이 악법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동훈이가 얘기한 거는 그럼 뭐냐 야당과의 딜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악법을 제거하고 그 조항들을? 네 제거하고 선거 기간 동안에 매일 나올 거니까? 네 특검은 받겠다 그래서 이렇게 피의사실 공포가 우려되는 것들은 제거하고 가자 그러면 우린 수용한다 아마 야당에는 가장 먼저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50억 크롭 같은 경우는 50억 크롭 같은 경우는 정의당이 특검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잖아요 이인을 근데 이제 지금 김건희 특검은 50억 크롭보다 짧긴 하지만 70일 정도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 30일은 대통령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30일을 더 하겠다면 그럼 이제 70일 동안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럼 민주당이 두 명을 추천할 수 있는 이쪽은 50억 크롭은 정의당이 추천하고 이쪽은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이제 명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악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거 가지고 악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총선 전국을 완전히 어떤 이슈에도 이 이슈가 모든 전국을 빨아들이는 매일매일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압수색 영장치고 뭐 이런 것들이 낱낱이 공개되니까 아니 지금 1심 판결문이나 이런 거 보면 뉴스타파 보도들을 보면 그 정도면 완벽한 통정매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그거를 통정매매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나눠줄 혹은 이하할 사람을 보내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유리한 쪽으로 가지만 그래서 한동호는 운명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든 저질라든 어떻게든 저질라든 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딜이 이루어지는 그런 임무를 구여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저지가 불가능한 게 12월 28일에 일단 표결은 하잖아요 그렇죠 표결은 하는 건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표결이 되면 당연히 통과가 되죠 통과되고 반독으로도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건데 거부해서 돌아오면 또 무기명으로 하거든요 이건 또 출석인원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조항을 그 사이에 바꿀 수가 없어 그렇죠 저는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꾸 이거를 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본인이 소속해서 수사했던 최순실 박근혜 특검도 똑같은 조항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이게 악법이면 자기는 악법에 의한 특검에서 활동을 한 게 돼요 자기 모순이 되는 거고 당시에도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제3회 기구에서 추천한 분이 박용수 특검입니다 지금 구속되어 계시는 네 그럼 박용수,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검찰 특수부 세트가 가서 수사를 한 건데 본인들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 특검은 합법이고 악법이 아니고 지금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이건 악법이다 이러면 세상에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민주당에서 더 받아치기가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소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2016년도에 그 특검에 대해서 소상히 가르쳐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민주당이 잘 받아치면 지지율이 이렇게 답보상태로 가겠어요 문제나